유명 가수를 사랑하는 팬으로 살면서 그에게 기억되는 일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겠죠? 여기 한 팝가수에게 각인되는 것을 넘어 사랑 고백까지 받았던 한국의 팬이 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수는 그 팬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한국팬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팬들이 생겨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예투컴인 부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팬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잡은 방탄소년단에게 팬으로서 확실하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고생 시절 강당에 모여 기다리던 중에 방탄소년단 마이크 드롭 노래가 나오자 방탄소년단 안무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영상이 인기를 얻어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게 된 팬이 그 주인공인데요. BTS 여고생이라고만 쳐도 바로 영상이 나올 만큼 댄스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고 500만이 훌쩍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이 소녀. 성인이 된 후 한 방송에 출연하여 그 당시에 썰을 풀기도 했었죠. 또 본인이 바라는 30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커리어오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같은 암이라도 저런 무브먼트 안 나오거든요. 방탄 얼른 함께 쳐주세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댓글에 좋아요가 2000개 이상 달리며 방탄소년단이 이 여고생의 영상을 봤을지 다들 궁금해했는데요. 이후 여고생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 방탄소년단이 직접 출연하게 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방송 제작진들은 이 여고생을 깜짝 게스트로 불러 춤을 선보이게 했고 이 소녀의 등장에 방탄소년단은 연신대박을 외치며 함께 춤을 추거나 박수를 쳐주었는데요. 유재석이 BTS가 이 영상을 봤을까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의 진은 많이 봤쪼라고 즉각 대답했고 다른 멤버들도 많이 봤다. 여러 번 봤다. 학생회장 아니었냐. 나중에 꿈이 핸드백. 전화라고 표현하며 커리어오먼이 되겠다던 그녀의 말을 전부 기억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여고생은 바로 커리어오먼 액션을 다시 선보이며 방탄소년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성공한 팬을 축하하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주기적으로 이 영상을 보러 오는데 그 이유가 탄이들이 저분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좋아서 방탄이들도 귀엽고 저 성덕아미도 귀엽고 근데 왜 팬과 가수가 서로가 서로를 연예인 보듯 보는 거냐고요. 진짜 팬 보는 눈빛들 사위 태태가 춤추면서 다가갈 때 내가 괜히 설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가수와 팬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 마련인데요. 오래전 한국에 공연하러 왔다가 한 팬에게 고백을 해버린 팝가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팝가수 마이클 부블레는 7년 전 처음으로 내안 공연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공연 도중 한 팬의 열성적인 춤사위에 마이클 부블레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갑자기 즉석 랩과 춤을 선보이는데요. 자신의 공연을 즐겨주다 못해 흥분해 있는 팬을 만나자 덩달아 함께 흥분한 마이클 부블레의 모습은 귀엽고 재미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던 이야기를 그 다음 날 바로 마이클 부블레가 본인의 채널에 댄싱 가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공유하면서 열성적이었던 팬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 쿤운함을 더했습니다. 그 공연으로부터 최근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마이클 부블레에게는 여러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2016년 마이클 부블레의 아들 노아가 간암 진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노아의 나이는 겨우 3살. 마이클 부블레는 아들을 위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선언했는데요. 영국 매체는 담당 의사의 말을 빌려 노아가 걸린 간암은 4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 과정만 거친다면 90% 확률로 완치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중들은 4개월의 항암 치료면 낫는다니 안심하면서도 3살짜리 아이에게 닥친 가혹한 현실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마이클 부블레 가족들은 노아는 어린 전사다. 우리는 노아가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며 투병 중인 아들을 지지했는데요. 2018년 다행히 노아는 완치 판정을 받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지만 마이클 부블레는 아들 곁에 있기로 마음 먹고 잠정활동 중단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랬던 그가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제대로 느껴서겠죠. 2022년 마이클 부블레는 한국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자마자 큰 웃음을 터뜨렸고 한국 팬이 손키스를 보내자 그에 똑같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춤 기억하냐 묻는 마이클 부블레의 질문에 한국 팬은 물론이라고 답하며 가족들과 영상을 즐겨보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다음 한국 공연이 열리면 그때 한국 팬의 춤을 기억하고 기대하겠다는 말을 남긴 마이클 부블레는 이어지는 한국 팬의 질문에 또 한 번 스윗하게 대답했는데요. 한국 팬이 너의 노래는 따뜻하고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다. 당신이 당신의 곡에 애정을 담아 노래하는 것을 팬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자. 너의 영어는 정말 훌륭해. 내 한국어 실력이 엉망이지. 너가 해준 말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진짜 너를 사랑해서야 나는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사랑해. 마치 나에게 노래해주는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내가 너에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쩜 이리도 스윗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7년 만에 마주한 한국 팬과의 대화에서 그의 애정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팬이 당신의 내한 공연에서 그 순간을 함께 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하자 참 스윗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마지막까지 한국 팬에게 감사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마이클 부블레는 다시 한 번 한국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팝가수로 인정받았는데요. 당신의 영어는 훌륭해요. 내 한국어가 엉망이죠. 어쩐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할까 너무 멋있다. 팬분이 얘기할 때 바라보는 눈빛이 참 좋으네. 따스하고 애정이 가득한 게 누가 보더라도 팬들에게 진짜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을 눈빛이네. 원래 부블레 노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팬은 아니었는데 인터뷰나 이런 영상 보면 사람이 참 겸손하고 진정성 있다고 느껴지네요. 특히 영어를 잘 못해서 어색해하는 팬한테 자신이 한국어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주는 건 정말 원하더레벨의 배려 왜 팬이 많은지 알겠어요. 욕을 내본 어떤 영상보다 따뜻하다. 좋은 추억과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게 정말 아름다움. 지광씨도 부블레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고 덕분에 나도 신나는 영상을 보며 즐겁고 이런 인터뷰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서 행복함. 다음 내한 성사돼서 두 분 만남도 꼭 이루어지시기. 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마이클 부블레의 아들 노아는 다행히 완치 후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최근 마이클 부블레가 트위터의 내몸보다 그의 작은 손가락에 더 많은 재능이 있어 라는 문구와 함께의 시 태그로 소름돋아 자랑스러워라며 아들이 치는 피아노에 본인이 노래를 부르며 감동에 울컥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사랑이 뛰어난 마이클 부블레와 열정 넘치는 한국 팬들이 얼른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